간을 이제 저기 소금간을 좀 보시고요. 저기 뭐야 좀 반 반죽이 많지 않으면은 그러시 그러게 말이야 벌써 오셔서 배고프시겠다 싶었더니 아직 어림도 없구만. 거기에 저기 뭐야 반죽이 좀 필요하면은 저 뭐지 그거 얘네들 잘 먹는 오토민을 좀 넣죠. 오토민. 얘들 난리났다. 야 의미야 의미야 아주 반죽기네 하여리가 아주 신났다 신났어. 하여리 좀 봐라 침을 젤젤 흘리면서. 이건 오빠 걸로 봐라. 여기서. 이건 네 걸로. 이건 너무 많으니까 얘도 좀 주고. 자. 신났다 얘도. 아유 뭐야 도대체. 그만큼 가지마. 여기서만 어질러. 아유 못말려. 거기서만 어질러야지. 이게 뭐야 이거. 거기서만 어질러. 그래야 치우기 쉽지. 가현아 재밌어? 응 아주 신났어 아주 침을 젤젤 젤 걸리고. 침을 젤젤 걸리고. 하이라 떨어지면 안 돼. 니네 조심해. 아이고 하이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이거에다 해 이거. 접시에서 해 오빠가 좀 줘버려. 오빠께 이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해. 응 직과하면 되는데 굳이 오빠 거로 또. 노는 것도 꼭 오빠꺼 갖고 가서 전에 누가 그랬어? 하람아 하이리 하고 너가 할 때 하이비 오빠꺼 그냥 계속 자동차도 오빠꺼 그러더니 이제 하이리가 그러고 있네 지금 하이리가 서로 이러고 있다 이거 아빠도 또 왔다 난리 났다 지금 얘네들 난리가 났어 빠이다